부산 자유 기독인 총연합회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. 부산 자유 기독인 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선재 목사는 육신의 욕망으로 길들여진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로 거룩한 세 사람의 품격을 가지자며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.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특강과 내빈 축사,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. 한편 부산 자유 기독인 총연합회는 민족과 부산을 사랑하는 기독인들이 부산의 발전과 지역 선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.